목 나는 종이책이 더 좋다 나는 종이책이 더 좋다 난 영화보다 책이 더 좋다 전철력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전철력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빨래하다 다림질하다 빨래를 개키다 빨래를 개키다 수영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아이스크림 다음 구경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디인가요? 구경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디인가요? 한국어 공부하는데 제일 적합한 장소가 어디인가요? 한국어 공부하는데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인가요? 한국어 공부하는데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인가요? 제 딸이 홍대에서 먹은 망고 빙수에요 홍대에서 먹은 망고 빙수에요 나는 어제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 그 여자는 지갑을 도난당했다 도난 당했다 나 어제 사랑니 뺐어 나 어제 사랑니 뺐어 사랑니 빼다 뭐 이봉 어제 자정에 설악산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제 자정에 설악산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제 자정에 설악산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정 백담계곡 일부 사진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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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계곡 설악산 가고 있어요 설악산 가는 중이에요 이른 아침인데도 휴가지로 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네요 이른 아침인데도 휴가지로 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네요 이른 아침 뭐 있어? 저는 내일 아침 일찍 직장 동료들이랑 설악산에 있는 백담계곡에 갈 거예요 저는 내일 아침 일찍 직장 동료들이랑 설악산에 있는 백담계곡에 갈 거예요 동료 우리는 점심도 해먹고 계곡물에서 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피크닉 가려고 일정이랑 먹을거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일정, 먹을거리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이봐이? 그는 그 사고로 다쳤다 그는 그 사고로 다쳤다 그는 그 사고로 다쳤다 그 사람은 그 사고로 다쳤다 그 사람은 그 사고로 다쳤다 다치다, 사고 뭐 이따? 그녀는 미혼이다 그녀는 미혼이다 그녀는 미혼이다 그녀는 미혼이다 요즘 제가 다니는 헬스클럽이에요 요즘 제가 다니는 헬스클럽이에요 요즘 제가 다니는 헬스클럽이에요 헬스클럽, 다니다 에어컨도 없고 운동기구도 다 오래됐어요 에어컨도 없고 운동기구도 다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에어컨도 없고 운동기구도 다 오래됐어요 에어컨도 없고 운동기구도 다 오래됐어요. 그래도 여기는 깨끗하기도 하고 제 사무실 주변에서 한 달 이용가격이 제일 저렴해요. 그래도 여기는 깨끗하기도 하고 제 사무실 주변에서 한 달 이용가격이 제일 저렴해요. 그래도 여기는 깨끗하기도 하고 제 사무실 주변에서 한 달 이용가격이 제일 저렴해요. 그래도 여기는 깨끗하기도 하고 제 사무실 주변에서 한 달 이용가격이 제일 저렴해요.